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간간히 이야기하는 거 있죠? 역시 돈이 최고다 딱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. 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지같은 자본주의의 개라고 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우리 인간들이 하는 걱정 그 대부분이 돈 아닙니까? 돈만 많으면 다 해결돼요. 믿기 힘드십니까? 그런 눈을 딱 감고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걱정 다섯 개만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그 걱정들 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? 솔직히 많으면 한 네 개 정도는 해결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다고요. 이 사연도 그래요. 돈만 많았으면 이런 구구절절한 글 쓸 필요도 없는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저한테 후원 이빠이 봅시다. 제법 제가 빚 많고 가난한 집에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친이 계속 결혼을 거부하고 있는데요. 저 정말 미치겠거든요. 얘 마음 돌릴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원지 가난한 집안 장남인데 제 여친이랑 꼭 결혼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초중반 남자고 제목처럼 가난한 집에 마지이자 장남입니다. 밑으로 여동생 두 명이랑 남동생이 있어서 총 4남매고요.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옛날이죠. 사업이 진짜 엄청 크게 망해가지고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빚을 갖고 있습니다. 참고로 저도 그랬어요. 20대 시절에는 그 빚을 갚아드리고 돈도 드렸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아니 오히려 빚이 점점 더 늘어나길래 몇 년 전에 안되겠다 싶어서 결국 집을 나왔어요. 탈출했죠. 그리고 왕래도 거의 없이 저 혼자 따로 살고 있습니다. 사실 최초 1년 동안은 아예 잠수도 타봤는데 바로 아래 동생이 그래도 가족인데 최소한 연락은 좀 하면서 살자 이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연락만 살짝 주고받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. 참고로 부모님들 지금은 돈이나 집 얘기 아예 안 합니다. 만약 그랬다면 저는 또 한 번 아니 영원히 잠수를 탔을 테죠. 여하튼 그래요. 지금 중요한 건 만난 지 2년이 살짝 넘은 여친이 있는데 저는 얘하고 진짜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. 진짜 미쳐버리겠는데 얘가 자꾸만 결혼을 망설이고 있습니다. 이유는 제목에도 썼죠.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하필이면 제가 장남이라서 책임을 져야 할 것들도 되게 많고 또 저희 부모님 노후도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또 거기다 동생들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인은 결혼을 못하겠대요. 오빠 미안한데 내가 평생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오빠가 원한다면 나 헤어져 줄게 와 정말 피가 마르거든요. 심장이 다 찢겨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저는요 지금도 부모님과 연락도 거의 잘 안 하고 물론 명절에 가긴 가는데 그래봤자 잠깐 얼굴만 살짝 비추고 바로 올라오거든요.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집이긴 합니다. 근데 저한테 날짜 같은 거 말도 안 하고 저는 관심도 없고 그 외에 생일 행사 이런 거 아예 안 챙기고 살아요. 각자 살죠. 물론 가족들도 제 생일 안 챙깁니다. 그리고 저는요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살 것이고 저희 부모님들 노후 그냥 동생들한테 다 떠넘길 생각입니다. 당연히 받은 사람이 더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무엇보다 저는 이미 제가 해야 될 자식으로서의 도리 다 했거든요. 지난 20대 당신들 빚 갚아주면서 이미 다 했다고요. 저는 이제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해봤거든요. 근데도 여친은 그게 안 되겠답니다. 저는요 여친이 너무 좋고 차라리 차가살이를 했으면 했지 저희 본가 가족들과 엮이게 할 생각 정말 추워도 없거든요. 그리고 여친 부모님들 정말 좋은 분들인 게 저희 부모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또 부끄러울 만큼 당신 자식들에게 진짜 잘하는 분들이세요. 나이가 서른이 넘은 자식들한테 아직도 옷 사준다고 여기저기 손잡고 데리고 다니고 또 저한테도 그랬죠. 처음에 만나 뵈었을 때 엄청 비싼 곳에서 밥을 사주셨는데요. 솔직히 이때 좋기도 좋았죠.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마음 정말 복잡했습니다. 저는 돈이라는 걸 벌기 시작할 그 무렵부터 부모님한테 돈을 드리기만 했지 받아본 게 한 번도 없으니까요. 저 진짜 힘들게 20대에 보냈거든요. 그래도 그래 내가 희생해가지고 우리 집이 이만큼 화목하니까 난 그걸로 된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냈었는데 진짜 화목한 게 뭔지 그걸 눈으로 보니까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. 글을 쓰다 보니까 쓸데없이 하소연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. 이런 제가 여친이랑 결혼할 방법이 정말 아예 하나도 없는 걸까요? 어디 거지 같은 유튜브 썰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사연들처럼 혹시 난가? 저는 여친에게 효도를 시킨다거나 저희 부모들에게 잘해라, 챙겨라, 연락해라 이럴 생각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. 같이 기둥노릇을 할 생각은 더 없고요. 그냥 우리끼리 결혼해가지고 내 가정 이루고 내 가정만 챙기며 살고 싶다 이겁니다. 그리고 당신들, 부모들은 제 동생들한테 맡길 건데요. 저 진짜 이거 엄청 단단하게 각오하고 있는 거거든요. 이런데도 정말 안 되는 겁니까? 조언 좀 해주세요. 좀 더 있습니다. 이거는 쓴이 부모가 아니라 쓴이를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. 인간이 그래요. 간절할 때는 다들 그렇죠.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게 됩니다. 또 간절한 그 시점에서는 그게 진짜 진심일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런데 원하는 걸 얻고 나면 즉 쓴이의 경우에는 결혼이겠죠. 여유가 생기면 반드시 변하는 건 역시 우리들 인간의 마음이에요. 쓴이와 여친이 둘이 벌고 또 여친 부모님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 사람답게 살게 되잖아요.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처 부모님과 사이좋게 행복한 아내를 보면서 너는 내 부모는 뭔데?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?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아기를 낳고 휴직 중인 아내한테 야 너는 맨날 집에서 팽팽 놀면서 하는 게 뭐야? 시부모님 걱정은 안 되는 거야? 이렇게 사람을 달달달 쳐 볶을 테지요.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! 함부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. 님처럼 아니죠. 님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음 먹었다가 나중에 태도 변한 사람들 이 나라에 벌써 수천수만 명입니다. 너무 흔한 스토리죠. 기둥은 기둥 본인 혼자 살든지 아니면 똑같은 기둥들끼리 결혼해서 평생 소처럼 일만 하면서 살다가 일찍 가버리든지 그래요. 차라리 그게 더 낫겠네요. 너무 잔인하다. 내게 쓰니? 역시 보통은 이렇게 늘 생각을 하는군요. 그래요. 저도 여친 하는 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저한테 오빠한테 이런 사정만 없었으면 나 오빠랑 결혼했을 거야. 이러면서 살짝 망설이는 느낌이 들길래 조바심이 생겨서 글 써본 거예요. 존 감사합니다. 나도 이 댓글에 공감해요. 아니 부모님 너희를 네 동생들에게 떠넘기겠다는 거 동생들도 알고 있어요? 그리고 부모님들도 알고 있냐고. 아예 인연을 끄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만 왕래를 한다고? 그럼 어쨌든 얼굴을 본다는 거 아니야. 그러면 하다못해 용돈이라도 챙겨야 할 거 아닌가요? 뻔히 힘들어하는 거 보이는데 모른 척이 어디 쉽답니까? 지금 생각으로야 모든 게 다 네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사람이 원래 그래요. 변수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집니다.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.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세요. 네 됐으니 좋은 감사합니다. 그래도 한 가지만 반드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. 사실 저희 부모님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. 그런데 저는요. 그걸 알면서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. 명절만 아니면 거의 여친 부모님 댁만 들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랑은 차 한 잔도 안 마셔요. 왜? 당신들이 워낙 돈을 안 쓰니까 집에만 가면 그 답답하고 그지 같은 현실 진짜 꼴도 보기 싫고 그래서 마음 독하게 먹고 나온 겁니다. 그래도 여기 댓글을 보니까 여친이 저한테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래요. 쓰니 너야 5만장이 다 틀린 거니까 외면을 한다 칩시다. 그런데 시부모 아픈 걸 지켜보는 며느리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요? 반대로 너는 평범하고 여친 내 부모가 딱 니네 집 상황인데 여기서 아픈 자기 부모 외면하고 있는 여친을 본다면 그럼 당신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? 그게요. 여친은 제가 저희 부모님 챙기는 모습을 보면 싫어합니다. 챙겼나 봅니다. 할 만큼 했으니까 나머지는 오빠 동생들이 해야지. 이 말도 여친이 먼저 한 거예요. 제가 장남 역할이랑 오빠 형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싫대요. 사실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때문에 엄청 심하게 싸운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아예 아무런 접점을 안 만들고 싶어합니다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네가 좋은 것과 별개로 너네 가족들 어떻게 안 봅니까? 결혼하면 그 장남이라고 하는 네 위치 그게 뭐 달라질 수 있는 겁니까? 뭐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요? 설령 억지로 부정을 해도 마찬가지. 잠재 위협이라는 게 있는 거야. 잠재 위협. 이 상황을 내가 평생 끌어안고 갈 수 있을까? 이런 고민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데. 왜 너는 그걸 모르지? 쓴 이 글을 읽은 60대 이상 대부분의 어른들은 생각은 이래요. 돈 없고 아픈 부모도 버리는데 지 마누라라고 못 버릴까? 다 같이 시궁창에 들어가서 안 살고 싶으면 그래요.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맞지. 하지만 최선인 지금 상황에서도 너한테는 결혼이 사치다. 미친 거야? 아니 반대로 여자가 울고불고 매달려도 놔줘야지. 오히려 지가 매달리고 있네. 여자 생각 안 해줘요? 그래 여친도 이거 네 마음 아니까 고민할 가치도 없는 거야. 얼마나 이기적이야. 님아 불쌍한 사람 하나 더 만들지 말고 이제 그냥 각자 갈 길 가세요. 부모한테 엄청난 학대가 있었던 게 아닌 이상 부모와 연 끊는 거를 좋게 봐주는 어른은 거의 없습니다. 이게 현실이죠.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부모 역시 없습니다. 님이 님 내 가정이랑 연을 아예 끊어서도 안 될 결혼이었다 이거예요. 님이 한 그 선택이 그래요. 네가 살려면 할 수 없는 거죠. 그게 맞습니다. 최선인 거고 나도 이해를 해요. 그래서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. 하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. 반대로 네 여자친구가 먼저 오빠 결혼해.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. 이러면 또 이야기가 살짝 달라지겠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. 아우씨 나는 쓴이가 불쌍해. 아니 도대체 뭔 죄가 있다고 여기서 욕을 먹어? 아니 여기는 원래 가난한 집에 사는 사람들 무조건 탈출하라고 조언해 주는 그런 곳 아니었나? 어? 근데 이렇게 탈출을 한 사람한테 사람 연이 그렇게 쉽게 끊기는 거냐? 이러면 뭘 어쩌라는 건데? 그런데 탈출해서 혼자 잘 살아라 이거지. 결혼하라고는 안 했어. 그래 지금이야 쓴이가 제일 불쌍하죠. 안타깝고. 근데 쓴이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 저 여자가 제일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. 이게 현실이라고. 제 말이 맞죠? 돈만 있으면 이 사연 자체는 존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참 안타까워요. 안타까운데 그런데 여기 댓글들처럼 솔직히 그것도 자기 욕심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각오야 엄청나겠죠. 절대 안 할 거야.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 어디. 여친은 또 그게 불안한 거고. 불안은 해소가 안 되는데 당연히 망설여지는 거죠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참 안타까운 사연이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